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HTML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인 태그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이 앞에 있는 이 편집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브라우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편집기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 편집기로 입력한 내용을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준 거죠. 즉 여기 있는 게 편집기라면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는 다른 표현으로는 뷰,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운영체제가 뭐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에디터를 사용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맥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여기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왠지 이 문자에서 이 명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겠어요? 자신의 힘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여기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이죠. 여기가 웹브라우저로 읽었을 때 진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시작 부분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하고 여기다가 어 스트롱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어 스트롱 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스트롱과 뒤쪽에 있는 이 스트롱 사이에 있는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하게 웹브라우저에서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에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도 스트롱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HTML을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읽으라고 시키면 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똑같이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롱이라고 하는 요 태그가 나왔습니다. 이런게 태그에요. 그러면 스트롱이라고 하는 저 태그는 그 뒤에 나오는 뒤에 따라오는 문자들을 강조 표시해라 진하게 표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 스트롱을 보고 뒤에 따라오는 자신의 힘을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 스트롱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스트롱과 뒤에 있는 스트롱은 차이가 있죠. 어디서 차이가 있나요? 바로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인데 저 기호가 없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그는 태그인데 시작하는 태그 시작 태그라고 부르고 이 슬래시가 있는 태그를 닫히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즉 시작 태그에서 닫히는 태그 사이의 구간인 자신의 힘을 스트롱이라고 하는 강조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강조 표시를 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태그이고요. 이 태그가 html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여러분 이걸 이해했다면 html 문법의 거의 70%를 이해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죠. 자 그럼 이것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태그 하나만 더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본문에 명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명언 이쪽에다 여러분이 제목을 달고 싶다. 예를 들면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의 명언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엔터 한번 더 뭐 이렇게 하면 이 위쪽에 웹페이지에 비슷하게 표현이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 어때요? 리로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html에다가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보시니, 보니까 우리가 한 이 줄바꿈, 띄어쓰기 이런게 다 무시가 됐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규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의 명언이라는 부분을 h1 그리고 h1 이렇게 h1이라는 태그로 열고 그리고 태그로 닫은 다음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네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1이라고 하는 것은 heading1의 약자입니다. heading은 제목이라는 뜻인데 즉 제목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었으니까 웹브라우저는 오늘의 명언이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h1이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는 제목은 이렇게 굵고 큰 문자로 꾸며주고 그리고 줄바꿈을 한다라고 하는 약속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에 따라서 h1이라는 태그를 작성하면 이렇게 웹페이지를 우리가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한 줄로 쭉 있으니까 좀 눈이 아프지 않아요. 구별하고 싶으면 여기서 엔터를 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엔터를 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도 똑같죠. 왜냐? 여러분이 태그가 아니라 이렇게 줄바꿈을 여러 개 하는 거는 이거를 웹브라우저로 열어보면 웹브라우저는 똑같이 표시합니다. 줄바꿈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에 띄워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명언보다 조금 더 작은 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소제목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h1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여기 h2로 자, h2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소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의 핵심은 strong h1, h2라는 구체적인 태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닫힌다라고 하는 이 태그의 문법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strong, h2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 태그의 이름은 HTML이란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설명서에 보시면 어떤 문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strong을 쓰세요. 어떤 문자를 제목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h로 시작하는 태그를 쓰세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보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브라우저에게 제공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한강의